자,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예전 모의고사보다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요 문제 유형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해설강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도형을 살짝 반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문제가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박차를 가하면 누구든 1등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역시 국어 내용과 문제는 쉬웠어도 읽어야 될 분량이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분량을 시간 내에 읽어내기 위한 독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접근하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법, 장문을 보면 크게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법, 장문, 문법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취했고 또 어려운 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문학 우리 문학을 보면 역시 EBS 반영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 텐데 EBS에서 현대시 하나 그리고 고전 시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누구나 아는 관동결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소설에서도 전우치는 있었는데 희곡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는 약 50% 정도 반영됐다고 보지만 거기에 나오는 현대시의 작품은 동일하지만 역시 문제는 달랐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고전 소설도 역시 반영을 했는데 지문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대 소설도 EBS가 나왔는데 지문 자체가 달라졌다 그러면 지문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건 당연히 문제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현대시도 작품은 동일하지만 문제가 달라졌고 두 문제가 결합되면서 역시 낯선시가 나오기 때문에 낯선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되고 EBS를 달달달 암기하더라도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문제 풀기는 어렵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특히 산문인 경우 EBS는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지문은 달라지고 지문도 달라지고 문제도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에서 조금 특이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당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고전 소설과 희곡이 결합되어서 나왔다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길어서 힘들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서 문학도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9월이나 수능에서 역시 다른 문학에서 다른 영역 간의 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와 고전 간의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열어놓으시면 되고 융합하는 형태를 잘 접근하는 방법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서 같은 경우는 역시 2022년에 수능을 반영해서 달라진 점이 입문 지문, 입문 지문을 두 개로 가나로 만들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는 그런 제시문을 주었고 크게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형태지만 올해 이런 형태가, 구조가 형태, 구조가, 논리적 구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입문끼리 같은 내용 결합했지만 제가 본다는 분명히 서로 다른 입문이 가가 나오고 나가, 예를 들면 경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주제 속에서 묶일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도 같은 동일한 주제 속에서 읽어가는 힘을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본 것은 과학 지문, 과학기술 지문과 우리가 특허라는 경제 또는 법 지문이 의외로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5개나 4개의 제시문 단락으로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많이 오른다면 이 두 지문이 짧고 문제도 계산 같은 게 없어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지문이 길고 6문제였더라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도 짧아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쉬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읽어야 될 페이지는 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독서 영역에서의 지문 길이 이 두 개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예측한 것처럼 문제는 쉬워졌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읽기가 속도가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읽기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모의고사라든가 우리가 수능을 접근하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혹시 해설 강의를 봤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점이 EBS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BS뿐만 아니라 문학 공부를 할 때 그 특정한 내용들을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하더라도 이 EBS 공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적용하는 연습용 교재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암기하거나 정리하고 자료를 보는 그런 공부는 앞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역시 더 중요한 건 독서죠 그러면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독해력 제 해설 강의를 봤다면 어쨌든 첫 단락을 보면서 그리고 각 첫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또 중요한 문장은 아닌 문장들을 선별하고 그런 과정에서 영역별로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독해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해력이 실력이 높아지는 것을 일순으로 해야 이 독서력으로 제 해설 강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이라는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정확히 읽을 수 있고 또 선택지간의 관계성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문학을 굉장히 빠르게 풀어서 정확해지고 문학은 주관적으로 풀면 안 되니까요 정확해지고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요 또 이 독서라는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법, 장문을 우리가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지금 어쨌든 문제는 쉬워졌지만 읽어야 될 분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독서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읽기, 스스로 읽기, 논리적으로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화법, 장문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서력 키우는 것을 공부의 일순이라고 보시고 또 이 독서력이 돼야 문법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이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문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그건 독해력이죠 그런 다음에 요즘 문법은 문법 서로 상호간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문법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걸 키우세요 그래야지 되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암기하고 내가 풀었던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구호 공부에 잘못된 구호 공부 방식을 버리고 6월 이후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익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감옥이 여러분을 가장 효자 감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논리라는 독해력으로 읽으라는 거 글쓰기 논리로 공부하라는 거 명심을 두시고 앞으로 오늘 시험 본 거에서 혹시 잘 본 친구들이라면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눈이 우리 N생들은 알 거예요 6월, 9월 그것의 깊이와 수능의 깊은 달라요 그래서 6월, 9월 잘 봤다고 자만하다가 수능 때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만심을 경계하고 못 본 친구들은 지금 올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못 봤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공부를 했거나 올바른 공부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에 과감하게 공부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 그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서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도 수능날 반드시 1등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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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